안녕하세요 골팡이 여러분 호텔팡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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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왜이래 생태계 교란종 블루기 100마리를 잡아서 먹으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태계 교란종 블루기를 잡아서 먹을 건데 이 블루길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가서 최대한 많이 잡은 다음에 한번 추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블루길이랑 베스로 어묵을 만들어서 먹어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어묵을 만들어서 선수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블루길 잡으러 저기 전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혼자 멀리 가기 싫어 같이 멀리 가요 레쓰 고 앞머리로 갔네 여러분 제가 유해동물 블루기를 낚시로 해서 잡으려고 전주까지 왔습니다 낚시 통발 족대로 해가지고 세가지 방법으로 유해동물 싸그리 한번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낚시를 제가 못하니까 낚시 유튜버랑 같이 갔거든요 이제 인정하는구나 정말 유튜버다 뭐야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아 미안해 미안해 자 그러면 지금 먼저 통발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지렁인데 여기다 넣으면 절대 못나가요 여기가 망이 더 큰데 아니면 통채로 넣을까요 그냥 어차피 냄새로 유해나는 거니까 물을 조금 넣고 굳이 안 넣어도 아니야 혹시 몰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떠버려요 통발이 무겁잖아요 통발도 같이 떠버려요 요정도 부력이면 아 그냥? 아니요 들어가 닫아버려 플라이어 가래 자 여러분 요렇게 설치하고 낚시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장대라 그래가지고 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짧은데 민장대가 어휴 얘는 길어요 아니요 낚시대 민장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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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블루길 x2 블루길 x2 자 여러분 이쪽에 그 위로 올라왔는데 열길로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못나가고 여기에 걸쳐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손으로 들고 갈게요 오케이 패드 길이랄키야 근데 얘 왜 이렇게 따뜻해? 얘 내가 밟았거든 들어가라? 어 쏠플 과연 오 뭐야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어 이거 다 여러분 블루길 치여죠 50마리 잡았으니 갈게요 이제 조심히 가세요 저희 분량 뽑을게요 자 여러분 이 치여도 전부 다 놔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싹 다 통 안에 넣을 거예요 근데 대박인 게 블루길이 아닌 애가 없어요 원래 이런 것이면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도 많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싹 다 블루길입니다 오올레야 와 이거 벌써 블루길 비린내가 나요 와 다른 민물고기들은 비린내가 나는데 얘네는 로줌 냄새가 롯나게 나요 자 다음에 보거 타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족대만 갖다 놓으면 되는데 빛길 있어 아 그래도 잡았네 낫긴 잡았다 내 양보한 거야 오늘 여러분 최대한 씨 말리고 갈게요 자 오케이 롱브루 타임 폐통발인가? 자세가 아까 나랑 똑같은 거 같은데 오우 많이 잡네 확실히 많이 잡았네 브린 넣어주세요 아이고 들어가 던져버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브린님이 보셨다면 폐통발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꿀 좀 빨고 있을게요 여기 뭐가 물린 거야 리바 오 역시 통발 유튜버 내가 누구야? 통발 유튜버 블루길 두 마리 있어요 새끼 하나랑 큰 거 하나랑 롬더판님 뭐 하세요? 여기 목이 지금 개 큰 거 물린 거 보이시죠 눈이 지금 앞으로 몰려가지고 앞트임 한 거 같았어요 개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적대를 해볼게요 가자 롬더판 어이 보고 없으니까 바로 내려놓고 있어? 아 없대 없대 아까 못한 데뷔 나보고 밥 먹고 와 밥 먹고 올게 여기 마지막으로 태권도 좀 했는데 어 표정이 바로 좋아지네 나랑 비슷한데?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롱브레가 다 잡았어 잘한 척 하려고 먼저 한 거지 아 그럼 내가 지금 갔다 올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넣자 왜 이렇게 조금 잡았어 열 말이 넘어 나 지금 이거 되게 말하기 힘들거든 너 앞트임 대서 개꿀이라며 개꿀긴 한데 점점 더 조여와 통발이 또 있네 어? 좀 있을 것 같아 저기 있어 있어 통발 유튜브인가 뭔가요 통발 유튜브인가 뭔가 당황해서 말이 저렀어 붕가 붕가라는 줄 알았잖아 여러분 여기 블루길 치어들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가라 족대왕 롱브르 그렇지 과연 오 자 들어가라 어우 다 알렸어 다 알렸어 신고한다 유해동물 방생하면 벌금 센 거 알죠 자 요런 수풀에 블루길 치어들이 숨어 살기 때문에 왜왜왜왜 내가 바로 할게요 나이스! 우와 아 록대왕이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멋있다 약간 머리 휘날리면서 반싹한 거 한번 보고 싶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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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작아 여기는? 이거 진짜 폼프로스다 폼프로스 챙길게요 족돼지 한 30분 했거든요 지금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와 엄청나죠 큰 거는 없고 지금 산란하고 새끼들만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족돼지라고 낚시로도 한번 잡아볼 건데 낚시는 민장대에 낚시를 하고 지금 사온 지렁이를 끼고 있거든요 바늘이 두 개예요 자 던졌습니다 벌루길이 입질이 굉장히 좋대요 먹성도 좋다고 그러고 어 진짜로? 벌써? 어 뭐야 우와 뭐야 안돼 안돼 밟아 밟아 우와 대박이야 뽀치 어디있어요? 뽀치 저기있어 들고 올게 우와 진짜 여러분 바로 나와 너 참 아잠 물었거든요 지금 계시는다 빨리 뽀치 가지러 와요 들어가라 우리는 낚시로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벌써 걸렸네 지금 풀 잡았다 풀 드디어 도전 자 어이구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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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우와 미쳤네 진짜 구름이 3초 만에 잡았어 제가 잡았죠 낚시를 잡은 거 처음 봐 1년 반 동안 같이 찍으면서 잡았죠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요 어 다음 런터팡 차례 자만이까지 오 뭐야 쭉 들어가야지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이야 아니 근데 왜 못 잡아 이거 진짜 넣으면 나오네 뭐 이렇게 심각해 자라봐 이렇게 잡았습니다 들어가라 오 나오지마 오 한 손에 핸드폰 한 손에 낚싯대 어 벌써 왔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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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아주 큰 놈 잡습니다 자 이걸로 조질게요 뭐야 지렁이 났는데 안 잡힌다고 지금 이건 낚시 못하는 건데 지금 살짝 열면은 어 지렁이 스킬 당했다 이거 편집해 멀리 안 가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도 잡혀요 들어가잖아 지금 가져갔잖아 나와 나와 한 번만 민망하지 아 근데 진짜 왜 못 잡아요 아 여기 앞에가 오히려 많다 바로 뜯으시잖아 얘네 피라냐다 피라냐야 피라냐 바로 뜯어가네 자 복원님 고 여기 있으면 3초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이거 봐 2차전 편지? 자 복원님 2차전 1차전 1차전 알았어 1차전 편집하지마 자 바로 가자 오케이 들어왔스 나이스 오크덕 아 표정 개룩 같다 들어가라 어 뭐야 다시 잡을거야 다시 잡을거야 자 고 저취가 두두둑 들어가요 보이시여 던져요 그렇지 나 잡는 것만 틈틈틈틈 아 늦뭐야 낚싯 때 일부러 물었어야 되는데요 그만 양쪽 다 걸렸네 얘 마리오네트네 이게 구주야 근데 왜 이게 쌍꺼풀에 땀망울이 계속 맺져있네 나 너무 힘들어 자 여러분 제가 낚시를 던지고 옆에서 복원님이 저렇게 고프로 담그고 요 앞에다가 썰어볼게요 복원씨 이제 나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너무 멀리 던졌어 너무 멀리 던졌어 입줄 와요 어 지금 돼요 오케이 와 브루님 이거 빼주세요 제발 형 해줘 해봐 형 해줘 어 다행이다 진짜 형이라서 제가 형입니다 그거 얼굴만 봐도 다 알죠 어? 자 어디다 줄가요? 여기 여기 정확하다 어? 어 작다 근데 밑에도 팔고 팔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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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미적인데 찍혔어 이미적이라는데 찍혔으면 됐잖아 잡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브루님 브루님이라 하지 말고 형 브루이 형 이거 해줘 어 하하하하 사정해 브루이 형 브루이 형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어? 들어가 자 여러분 지금 지렁이로는 요만큼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조그마한 완두콩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자 요거 하나 떼가지고 아이 깜짝이야 하하하하 지렁이 마냥 아 목이 물렸어 추배랍 해줄까? 여기 털 있는데 하하하하 괴롭한데 여기 많아 여기 저 이쪽 안 물어 아 그래 얘네가 대가림 있다 몇 마리 물린 거야 야 이거 뭐야 한 수 마리 물려있는데 자 여러분 완두콩은 안 물어요 자 완두콩 까서 해볼게요 아까는 안 까고 했거든요 아 물지는 않네 아 물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사람 움직여야 돼 이거 하면 내가 저 완두콩 먹는다 근데 완두콩 원래 먹는 거잖아 블루기리 입된 건 안 먹잖아 대신에 못 잡으면 형이 먹는 거 어때? 하하하하 뭐야 잡았어? 완두콩으로 잡았어? 어 얘 입에 완두콩 있어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벌려봐 진짜야 아 없는데? 근데 얘 진짜 완두콩으로 잡았는데 거짓말 하지마 내가 봤어 아 둘이 또 나 잠깐 나간 사이에 아 이거 먹이려고 보여줄게 보여줄게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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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두콩 끼고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있어 깊게 담그면 안 돼 몰린다 몰린다 어 물었다 아 야 오케이 이거 형 거 형 거 자 여러분 디스마 완두콩 오오 하하하하 자 여러분 아까 저기서 했는데 아까 여기 족돼지를 했던 대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낚시 아예 제대로 빨리 해버릴게요 고우 오오 하하하하 와 이거 진짜 노콧이다 저거 빼는 게 더 오래 걸려요 나이스 자 프린은 여기서 족돼지 낚시질 카메라질 잡았어 오 큰 거 잡았네 아유 통통한 놈 잡았네 오오 왔어 왔어 야 하하하하 오우 벌금 얼마였지? 천만 원이었나? 수고합니다 저렇게 그 와중에 저기서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 안 잡혔어? 표정 왜 저래? 오케이 들어가 슬라이어가래 과연 오오 아 봐봐 아직 있잖아 과연 한 번 봐? 저기 사장님 아 잠시만 있어 아 있네 있네 아 있어요? 아 기다려 간다 오오오 아이고 씨 하하하하 굉장히 드러웠다 지금 자아 넣을게요 드랍다 블루길 빠져나갔으면 바로 경찼어 하하하하 오오오 야왜왜 야왜 야 나 블루길 맞을 뻔했어 역시 빼는 건 부르 형 둘 다 표정이 왜 이래? 하하하하 나이가 한 마리 잡으면은 그만할래 지금이야 오 이거 크다 이거 크다 부르 형 스 encanta 나 빼는 것만 하는 것 같아 오 얘 진짜 큰데? 블루길 특징이 여기가 어? 안 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부르 형을 놓치고 다시 잡을게요 대물 포인트를 알아서 여기야 또 똑같은데 던지는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진짜 오오 오오오 이제 왜 부르니 형 안 부르고 자동으로 가요? 많이 불렀잖아 부르니 형 지겹다고 얘가 핸드폰 꺼지면 막 때리고 그래요 이거 완전 가스라이징인데? 좀 떠는 거 보여요? 지렁이 보세요 이렇게 두꺼우면 물면 대물이에요 맞지? 얘 부름이 안 불러도 돼요 돌려서 딱 리발 스무스 너 방생할 뻔했다 너 지금 마지막 도대체 이 사람의 마지막은 몇 번일까요? 제가 원래 한번 집착을 하면 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나랑 결혼했잖아 도망가 다음 뭐야? 도망가 나이스 쭉 당겨 쭉 당겨 쭉 천천히 그렇지 이게 뺄지하는 표정이 어쩔 수 없나봐 부린 개빡친 거 같은데 표정 부린이 빡치면 아랫니스 나온다 여러분 아래 턱 아 렉시하네 들어가 아 저거 봤네 아냐아냐아냐 베스 붕어 아니야? 붕어네 역시 낚시 유튜버 얘는 바로 풀어줘야겠다 보태 불려가지고 아 다행이다 입이 안 뚫렸네 바로 방생해줄게요 여러분 얘는 살살 좋십니까 역시 낚시 유튜버는 달라 언제 낚시 유튜버 됐어요? 할 줄 안 했는지 안 하는 거지 형 빼주세요 형 빼주세요 둘이 동갑 아니야? 이럴 땐 형이야 그럼 내가 한번 형 해봐도 돼? 셀카 모드 좀 해봐요 왜요? 아하하하하 형한테 맞는 거라 괜찮아 잠시만 아 나 뺨에서 부르길 냄새나는데? 그래요? 나 뺨에서 부르길 냄새나 좋겠다 해줄게 좋겠대 한번 해줘 네 빨리 가수 잡이 안되려 자 여러분 오늘의 결과물 바로 한번 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150마리 될 것 같아요 새끼까지 하면은 요정도 잡았으니까 통발 마지막으로 확인한 맘만 하고 이제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너 뭐하는데 팔로잎 팔로잎 한번 해줘 빈순이 죄송해요 팔로잎 자 여러분 이제 통발 걷어들어왔습니다 통발하면 역시 히트티비 걷어주세요 너 힘들어서 그렇지 맞아 어때 어때 역시 어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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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마리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맞네 자 한번 부어볼게요 이거 지렁이 다시 써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연말이에요 이쁘네 얘는 진짜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가자 들어가라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은데 난 안 먹어야지 그냥 와 우리 집으로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철수해서 은혜랑 같이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대로 뒤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루길에 수십 마리 잡아왔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블루길에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먹성이 엄청납니다 낚싯대 던지자마자 3초 안에 거의 잡았거든요 오늘 낚시를 했던 것도 소정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루길을 어떻게 추배를 팔거냐 우리나라에서 베스랑 블루길로 지금 어묵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블루길로 어묵을 만들어 볼건데 요 새끼들로는 어묵을 먹고 요 큰 놈들로는 순불고이를 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비빌 벗겨주러 가자 미린다 자 여러분 요 블루길을 손질하는 건 간단합니다 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펼친 다음에 딱 요렇게 잡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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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근데 요 쇠랑 쇠 만나는 소리 싫어하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 겟 싫어? 어 버텨봐 아 조금 아 소문 깃었어 와 팔 털 진짜 많다 나는 팔에 털 없는데 여기에 털 많당 남자 요 다리 털 정도 있어야지 나 왜 슬리퍼 신고 있어 근데? 나도 하하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워스야 이것도 해줘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잘하네? 연습했어? 어 뭘 연습을 해? 잘하면 사실 곰팡이 여러분 은혜 매력이 없잖아요 맞죠? 못했을 때가 제일 매력인 건데 너 잘해?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을 싹 다 미끈하게 했으면요. 여기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위에 라삭. 난 우울하니 근데 너 왜? 라삭할 때 카메라 휘청거리면 어떡해? 그게 멋이야. 이게 그 감성이야? 어. 아니 그럼 다시 해보자. 밑에 지느러미 라삭. 재밌네. 일부러 한 거야? 어. 구라치지 마. 그다음 대가리도 라삭. 자 그리고 이렇게 잘랐으면 배쪽을 그냥 가위로 딱 따줍니다. 그리고 바로 워터야. 내장만 딱 빼면은 이런 건 손질 끝입니다. 여우 애들 싹 다 해주면 돼요. 카메라 꺼. 도가해. 가위 들고. 도와. 씨부랄. 너 이거 영상 내보낼 거야. 아 잘하요. 엄둥이 여러분 보셨다 이게 기분에. 이거 너한테 한 거잖아. 촬영키기 전에 여기잖아. 아 엄둥이 여러분. 씨부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리브라르르륵 외쳐 은혜라. 그거 변짐이야. 변짐 안 할 거야 이거. 이미 내가 욕을 많이 하는데 너도 욕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서로 끼리끼리 망한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이 발라졌으면 자 여러분 이거는 매일 숨볼로 해가지고 처먹을 거기 때문에 말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건순이 열어버려. 일로와 움직여. 움직이지 말라며. 팔 붙이고 움직이라며.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카메라를 좋은 거를 샀는데 짐벌이 아직 없어요. 카메라 자칫 손떨막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팔 붙이고 이렇게 잡아달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계속 뭐 찍을 때마다 팔 붙여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리고 지금. 카메라 무게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아 팔 아파? 운동 돼가지고 신신 대상이 늘어나서 살도 더 덜 찌고 이렇게. 잘가 상만하. 꼬치. 로저. 김은혜. 씨부를. 하지 말라고 그거. 너가 편집 받은 거 아니면. 팔 붙이라고 해가지고. 개 열받아가지고. 운동이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개 아프네. 자르면 이렇게 놓고. 바로 라가리 봉쇄. 자 8시간 정도만 할게요. 70도 시 파이어. 팔 붙여 붙여. 알았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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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달라고. 잘했네. 팔 붙이라니까. 은혜 지금 이러고 찍고 있어. 반항한다고. 제발 부탁해. 한번만. 지금 흔들리잖아 화면. 지금 화면 흔들리죠? 화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찍어봐.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호트라 프랑. 아 라이크 은혜. 버트 은혜 이즈 리브랄. 어때 은혜야 흔들리는 거 같아? 아니. 자 여러분은 흔들리는 거 같으면. 은둥이 탈퇴하세요. 어차피 얘가 은둥이들한테. 리브랄이라고 했으니까. 아 진짜 탈. 자 여러분 얘는 일단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 건데. 하나 둘 셋. 워터야. 누가 감정 그렇게 들어가래? 워터야가 아니오가. 리브랄 이거였잖아. 맞지? 오. 야 왜 앞에 탈락으로 있냐 좀 씻어줘. 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이기면서 니. 진짜 여러분 은혜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넘겨주면 제대로 얘기할게. 넘겼어? 응. 은둥이한테 씨부라리 한 거 맞아요. 여기에 싹 부어버리고.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요. 이 블루 길이 너무 작아서 얘네는 내장을 뺄 수가 없잖아. 그냥 해. 괜찮아 내장이. 왜 안 돼? 멸치는. 멸치 발 싹 말려버리자. 근데 이거는 축축한 상태에서 갈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갈았으니까 괜찮지.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비누 같은 것만 살짝 살짝 쳐주고 갈아볼게요. 근데 비누 이거. 아 근데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칠 거야. 은혜야 내가 친다니까. 뒤질래? 여러분 은혜 아시죠? 얘 약간 사이코패스 끼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작은 거나 섬세한 거 하면 꼭 하고 싶어요. 은혜야 정신차려. 이 조그마한 일을 얼마나 지금 박살내는 거야. 부드러. 너 재밌지? 부드러. 너 이거 유행어지? 유행어 쟁탈장 하지 말래. 왜? 솔직히 내 거만 해도 총. 충분. 문 안 뻗은? 내 야왕. 주운 놓지 마. 주운. 그게 뭐예요? 내가 추운 할게. 너는 주운. 화음 말한 거야. 충분하니까. 우리 안 맞아. 그럼 일단 비늘을 싹 다 쳐줄게요. 지금 이게 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싹 다 믹서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순이. 열어버려.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담았으면 여기다가 딱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뭐냐? 갤달. 자 그럼 갤달까지 했으면 바로 라가리 봉쇠. 빨리 빨리 따라와 따라와 따라.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어 미안. 견착 딱 해버리고. 성만에 짖어.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애가 더 이상하니까 많이 안 짖는다 맞지? 은혜야 근데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이거 맞아? 원래 이래? 참돔 머뭇할 때 잘 됐었거든? 너 영상에 올라간 거야? 어 살. 은혜가 이래요. 안 봐요. 댓글만 봐요. 은혜님 왜 안 나오죠? 저 이제 곧 나와요. 내가 어떡해. 계란 하나 더 넣자. 쌍경. 자 일단 이거 한 번 더 갈아볼게요. 이 몰골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솔직히 고뇌에 빠졌어요. 지금 먹을지 말지 고민이랍니다. 일단 한번 제조는 해볼게요. 난 안 할래 너 혼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이 리브랄. 아니면은 얘로 할까? 얘네들은 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말씀드렸죠? 제일 저를 홀로 보내라는 사람이 은혜거든요. 왠지 아세요? 생명보험 들었거든. 잉 잉.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안 되겠다. 하하하하. 너 지금 또 할 것 같지? 하하하하. 근데 원래 제가 우영질하면 웃거든. 지금 뒤에서. 개 참고 있어, 장희도. 한 번 냄새 맡아봐. 하하하하하하.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생각난 거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 도자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단 정도만 빼놓고 내일 포를 떠가지고 한 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음날이 됐습니다. 어찌자면 큰 것들 몇 개를 꺼내가지고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생선들랑 똑같아요. 라삭 라살라살라삭 사무라이. 자, 여기 뼈 보이시죠. 얘네들을 또 이렇게 날려줘야 됩니다. 오우! 기가 막히게 날렸죠. 손잡이 살짝 만들어서 밑으로 살살살살 팔면 돼요. 허기야기. 허기야기여라... 허기야기 er Cy volha 입니다. 이제 안 무섭지 내 얼굴? 무서워. 닭사 사무라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길 내게 될 싹 다 조사 볼게요 땡! 적출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 다 손질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살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살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거 하자! 저거 하자! 자, 이제 요 녀석을 픽스에기에다가 다시 한 번 쳐 들어 가라 자, 여기다가 제딱! 하하하하 왜? 달에서 끊었어 제딱!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갈아줄게요 상반이 또 리럴하겠다 상반이 이제 펴는 거 헐 벌써 율러 커리 부윽 그렇지 이 색깔이지 나 왜 이래 열어버려 펜사치 어젯ggp 먹었으면 우리 둘 쭈하나 죽었어 구워버려 검사하러 왔어 상만씨 어떻습니까?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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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전복하러 둬야 됩니다 감지 전지 랄짱 릴라루 랄짱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요정도 딱 됐으면요 여기다가 랑금 떨어뜨리잖아 랏쌍 사보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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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아니다 권태기야 결혼해도 오는구나 권태기 연애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랬나? 나만 아니었어. 들어가라. 자 그다음 양파를 했기 바로 뚜렷라삭. 라삭라살라삭. 자 양파 다 쓰는 것도 떨어져. 넣어버려 하려고 했는데 너가 와랄라라 할까봐 빨리발라라고 떨어져. 자 그리고 이 어묵을 먹을 때 약간 감칠맛을 돌기. 감칠맛을 돌기. 여러분 이 어묵에 감칠맛을 돌을 수 있는 바로 이 로추. 라삭끼야후. 라삭끼야후. 여러분 이 정도 다졌으면 바로 들어가라. 아하하하. 와랄랄라 그럼 별로라고. 넣어버려. 음 있잖아. 와랄랄라 캘라.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자 이게 들어갑니다. 바로. 찍힌 찍힌 가루. 자 이거는 진짜 소량만. 이 정도만 딱. 아하 너 또 개리랄랄라고. 이럴 거면 왜 너. 이럴 거면 내가 다 알아. 이 정도만 얻어. 그 풍미가 살짝 매여가지고 맛이 완전히 달라. 바닥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살살 뿌려두고 아까 반죽한 거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 지금 내 덩이 대충 나눠 놓고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나 빨려 빨리. 왜 내가 빨리. 자 바로 내밀 틸. 내가 이겼다. 하나 둘 셋. 불야. 아 좀 약한데. 조금 더 세게 해야죠. 하나 하나 둘 셋. 불야. 자 바로 이 기름. 어노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닿아주면 여기에 있는 불 루기를 해 그럼. 들어가라. 자 싹 다 넣을게요. 마지막 들어가보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일단 싹 다 여기로 넣어줄게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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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로길로 만든 어묵이 완성되겠습니다 너 안 먹을 거지? 응 얘 기분 더럽네 자 여러분 어묵은 역시 케찹이죠 바로 오 마이디네 근데 왜 이렇게 가벼워? 오 진짜 가볍지? 부피는 근데 가벼워요 안에 공기층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바로 이거 콕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묵을 불로길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시도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추배를 맛있는데? 겁나 맛있어 울르길 냄새 하나도 안 나 민물고기 잡내 은혜가 싫어하거든요 흥냄새 하나도 안 나 먹어볼까요? 응 추룩추룩 괜찮지? 왜 이렇게 눅눅해? 은혜야 어묵이 원래 눅눅해 원래 어묵이 원래 눅눅해 그리고는 튀깁니다 어묵도 원래 튀기는 건데? 내가 봤던 거랑 되게 다른데? 그거 가서 사먹던가 그러면 어 여러분 저는 맛있었는데 너는 어땠어? 맛이 없었어 저는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초배 음 이거 봐 단면들을 봐 어묵이잖아 그냥 아까 보다 얘가 더 맛있다 안 먹을래 어 알겠어 난 오히려 고맙네 진짜로 난 진짜 고마워 말이 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하하 조회야 아 너무 많다 자 그러면 하나 마무리할게요 은혜가 안 먹는다니까 난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로 많이 먹어? 어 추배를 그 저 양파가 탔나봐 응 맛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먹었으면 자 어제 건조시킨 부르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자 이거를 싹 다 여기다 올려버릴게요 들어가요 자 이제 이거를 옮긴 다음에 일로와 일로와 은혜야 빨리x3 빨리 저 엄청 빨리 벗니? 자 얘네를 이제 숯불에 구우러 갈건데 얘네 칼칩을 한 번씩 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요래끼들 딱 가져가가지고 숯불구이를 처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은혜 가자 잘가 어? 같이 가는거 아니야? 어 같이가져? 싫어 안갈래 가져? 자 여러분 이제 야외로 나왔는데 제가 얼마전에 생일이셔서 새해섬선물로 받은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아니에요? 진짜 새해섬선물 받은거에요 튼튼하구만 앉지도 않았는데 100kg가 앉아도 튼튼하네 뭔 소리야 100kg 이 사람들한테 까슬하있대 뭔 소리야 여러분 먼저 여기 활성탄 있죠? 뜯어버려 자 여러분 여기다가 활성탄을 먼저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 위에 린자 남숯 뜯 뜯어버려 여러분 사실 은혜가 실생활에 굉장히 강하네요 가지고 오 1호 뜯었어 오 락가리 파이터 부어버려 바로 이거 돌린 다음에 파이어 초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불이 붙이려면 적어도 한 20, 30분 걸리거든요 이거 다 붙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수시 전부 다 붙어버렸으면요 자 제가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 석재는 여기 가운데에 불우기를 딱 끼고 바로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앞뒤로 구우면서 하면 돼요 자 아까 가져온 이 불우기를 있죠 올려버려 건조가 아주 잘 돼가지고 롱촉하게 잘 익을 거 같거든요 랄로금 살짝씩 좀 많이 뿌려줄게요 네가 해주는 거는 진짜 혀가 아프다니까 너무 맛있어서? 원래 맛있으면 혀가 아프고 에러지잖아 그만 얘기해 랩쳐 여러분 지금 지리게 익고 있습니다 이 소금만 하기엔 조금 아쉬워가지고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레디아리로르 이거 데리야끼 소스를 살짝만 뿌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덮어 데리야끼 끓는 거 보여? 아니 빨리 가까이 찍어봐 그러면 그거 카메라 타 아 맞다 그럼 카메라 바꿔서 여러분 얼굴도 좀 날 생기게 나오지 않아요?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 가운데 다 익은 데리야끼 있죠? 저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짜라란 자 여러분 이 부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그냥 맛있는 생선이 있어요 초베르 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맛있어 요 뼈는 갈비뼈인데 요거만 안 먹으면 초베르 진짜 맛있어 자 여러분 요 뒷부분도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맛있는데 이 부르길이 여러분 안 커가지고 지금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거 걸린 거 가시야? 아니 아리야? 어 이 잡은 부르기들이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거든요 성체 부르기를 잡았을 때는 아마 먹을 것도 많고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완전 나 아 면장갑 너무 싫어 이거 완전 나사대야 날씨 갈아낀 거야 쭈룩쭈룩 고소하지? 너 모자이크 됐어 고개 끄덕여도 몰라 대답을 해 답답하게 하지 말고 그냥 생선 맛 그러니까 맛있잖아 맛있어 이렇게 답답하네 오늘 자 여러분 얘가 그나마 제일 크고 지금 잘 익었거든요 소금에만 절인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보시면 소금 그대로 남아있죠 요 소금이랑 같이 먹을게요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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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먹어볼게요 으음 이거 너 진짜 맛있다 은혜야 진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진짜 맛있어 내가 한번 빤 거거든 그럼 맛이 없겠네 아니야 아니야 싸웠어 싸웠어 아니야 귀질래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하냐? 안 하니까 하잖아 이런 사실이 곰팡이 분들한테 알려주면 우리 불 와서 놀고 아 알았어 합니다 안 합니다 주름주름 오케이 맛있지? 아까 거 보다 비슷한데? 아이씨 되게 몸이 건조네 나는 와 기많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너는 으음 은혜한테 명품 가방 사주잖아요 으음 저 지금 차 보이시죠? 저거 제가 은혜한테 프로포즈 할 때 사줬거든요 그때도 으음 타보자 내 최고의 리액션이야 그게 그리고 저 차 맨날 네가 타고 나가서 나 못 타잖아 응 근데? 선물이라며 4명이잖아 진짜 그게 좀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거 지금 싹 다 사리거든요 이거 바로 먹어볼게요 와 불룩이쨔 진짜 맛있다니까 야 너 이거 먹어봐 죽을빼해 그렇지 맛있지? 으음 어? 너 오늘 명품베 오 너 오늘 차 오 여러분 나머지도 은혜이랑 계속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블룩이 같은 경우에는 잡는 즉시 절대 가져와서 키우시면 안 되고 다른 데 방생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미소기에 싹 다 갈아버리세요 그리고 그걸로 어묵 해먹으면 개꿀은 아니고 간 디스톰아 FANG YOU 은혜마마 이 블록이 좀 드셔와요 이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아아아아 아이고야